자, 사상을 봅시다 만우의 신앙과 신학에서 다섯 가지만 저는 오늘 강조하려고 왔는데 첫째, 그분은 신앙과 신학은 생명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 말로 나는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생명적이어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의식활동력에서 직관능력, 직감능력 우리의 감성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직관, 직감, 감격성을 강조한 열정적 생명신학의 크리스찬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정인 세 가지를 다 강조했지만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서요 타고난 기질도 아마 그렸겠지만 그는 살아 꿈틀거려야 하는 신앙이 교리화하고 교조화하고 신학화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것은 아주 정말 싫어한 사람이에요 인용을 하나 합시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전통화될 때 교회에는 교권의 행포가 생기고 생활의 위선이 생긴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생이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고 요새 목사 갑추가 똥값일 때 나는 목사 안 하게 달라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가서 목회를 하든지 기관에 가서 일을 하든지 농민 목회를 하든지 도시 성교를 하든지 할 건데 교단에 가서 일에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장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어 형식화되고 전통화되어 교권이 행포를 은근히 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활에 위선이 생겨요 그때는 만우선생을 벌떡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생명의 감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감격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마음이 식어서 뱀에 백가죽처럼 된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박사계획이고 교수가 되고 5만 명 목회를 하는 대형 교회 목사가 돼도 그건 가짜다 교회네 진리네 민족이네 거룩이네 그런 말 말할 자격 없는 놈들이니까 속지 마라 너희들 그런 놈 되지 마라 그렇게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런 말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저는 짧으니까 교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헌신하신 분인데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교회도 교회 나름인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이는 모습으로만 경관한 예배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가름필이다 내용적으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인간 혁명 도장이 교회의 본질이라 하는 거예요 만우나 장공이 다 교회를 하늘 기관이 땅에 뿌리를 흘리고 있는 나무 같은 것이라고 봤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예배는 무슨 신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도덕 강문 시간도 아니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흥분해가지고 짝짝꼭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다음 대통령 될 사람 오니까 얼른 가서 목서 안 써주려고 아랍 아부 떠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경관한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가 교회의 본질에 시사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유명한 20세 루도포토의 다사일리게 성스러운 것의 의미라고 우리 나라만 보여져 있는 책이 생각나는데 거룩 체험을 할 때 혹은 거룩 앞에 설 때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혜의 감정 나는 영혼자 앞에서 하나의 먼지요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500대 나라요 상관 받은 사람인데 내가 감히 영 존자를 기껄갔던 친구의 사람 먼지 가서 내가 아바아바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그런 어떤 경혜의 감정 그것만 있으면 예배가 그냥 장례식처럼 너무나 엄숙해서 안 돼 그러나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 성령의 감동, 감화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희열 풍풍 속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황홀감 레티너로 미스테리움 트레멘듬 바치노스움이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신비의 감정과 외욕적인 황홀에 토치되는 감정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동시적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한 시간의 시간이 예배다 그거야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 예배가 그럽니까? 그냥 사회의 정의를 외치느라고 시간을 다 쓰든지 삼박자 축복론을 말하든지 베레벨 자기 개똥철학을 펴든지 여하튼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껌이나 찍찍 깨물고 있는 사람이 없나 하면 장로 목사 권사 기도시키면 자기 자락을 하는 하나님한테 아부를 하는지 협박을 하는지 베레벨 소리를 다 하고 이거 개판이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예배가 죽었다 예배가 없다 예배가 만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친 사람이요 다음 세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초월성 거룩성 때문에 정치경제 문화 이념과 얍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반반 절반반 반 기독교는 반대 기독교 기독교 반동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것을 명심해라 이 점은 우리가 만우 오늘 강연 중에서 우리를 혼망시키고 아주 난처하게 하고 이야기가 아주 어렵게 만드는 주제올시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의 본질 복음과 이 세상의 현실 그것이 문화현실이 됐든 철학이념이 됐든 정치경제현실이 됐든 역사가 됐든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정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말한 두 번째 옥중 경험을 하고서 특별히 일제 말경 망해갈 무렵하고 해방 직후 한국교회 교계가 너무나 혼란기에 빠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 교인 출신이 대다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무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기독교 나라가 다 된 줄 알고 다 흥분도 하고 다 전부 정료로 나가서 이제 폭추고 잔치고 야단치고 지금까지 그 여판에 있어봐도 한국 보수 기독교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역사가 150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요 아직 그런데 간댕이가 부어갖고 한국 기독교가 다 나라가 다 된 줄 알고 성시 도시 운동을 펴면서 야단 법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얼굴이 침 바뀌지만 사랑의 제1교회 태극기 부대가 부대인가 뭔가 큰 교회 무슨 세습교회 무슨 교회가 시끄럽고 어쩌고 그런 것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져버렸단 말이에요 애국운동을 하려면 애국운동을 크리스찬이 정치계로 놔서 열심히 해서 바른 정치를 해야죠 그러나 기독교 정당을 세우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지가 뭐라고 기독교 정당을 세워 대한민국 국기 손에 드는 것도 크리스찬은 조심해야 해요 크리스찬은 애국심으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 못지않게 가장 애국운동이야 하지만 외강단 위에 교회 기때하고 십자자 기때하고 태극기 같이 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오지만 4회째의 매 날에 이것을 만원은 이중의 협동이라고 봤어요 이중의 협동 국가애국 애국도 우리가 최고고 예수도 최고다 이 세상의 임금과 영적인 임금을 우리는 동시에 모신다 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 세상 권력과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언론 권력 똘마니들의 똘마니들 노릇밖에 못한다 이거요 만원은 이걸 굉장히 걱정했다 자기가 정치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독립운동도 하고 그냥 민족위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 일생을 불사로 살았던 사람이 50년 생을 마감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더라 이거야 이 문제를 한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리차드 니버의 유명한 크래시트 앤드 컬처라는 명절 속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표합시다 이 세상 역사 정치 경제 권력 문화 컬처라고 이렇게 대표합시다 크래시트 앤드 컬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왔던가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쫙 정리를 한 명절 시다 장군 김재진 목사가 번역한 책인데 첫째는 복음과 이 세상은 대립관계다 긴장관계다 극단으로만 물과 기름관계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거고 하나님과 하나인 거니까 야합하거나 협동하거나 축하버리거나 자기 위선 덜지 마라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주 박해받았대 입장이요 박해에서 벗어났더니 중세계가 돼서 아이고 우리도 한번 이 세상을 가스려보자 문화위에 군림하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관계 크라이스트 어버브 컬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바로 이런 기독교예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솔직히 말하면 고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 병전하는 관계 중세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썩고 세상도 썩고 중앙청도 썩어서 루터가 안 되겠다 이거 간음 하여서 피부 피부 치대된 이놈들을 갈라내야겠다 떼어놔야겠다 해서 크라이스트 엔드 컬처예요 남모랄하지는 않지만 형존하고 평행해야 할 것이지 왼손과 오른손은 다르다 크라이스트 엔드 컬처 네 번째는 18, 19세계 이것도 보니까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세상에 이념이 돼야 하고 이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념과 아이디어와 위존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자 하는 것이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예요 이것이 문화적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이게 서구 부르죠 자유주의적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백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위존이 믿고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 마섯 번째는 그리지 않다 음식 속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이스트 혐오처럼 들어가서 자기 모습은 없어지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로서 크라이스트 엣스 포머 컬처 문화 변혁자로서의 크리스도 혹은 포금 이것이 다섯 번째 유형이다 장공은 이 다섯 번째 유형의 입장에 섰어요 여기 소위 말하는 기장이 지금 크게 취하고 있는 역사 현실을 밀가루 반죽처럼 삼고 소절을 삼고 포금을 가지고 역사를 참여해서 변혁을 해나가자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자 그런 입장이죠 장공도 경고해서 야 이 세상에 만만한 조화냐 우주 공산조화냐 변혁 조화네 변혁하러 들어가다가 우리가 먹혀버려 먹으려면 우리가 먹어야죠 먹혀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120% 먹혀버렸어요 역사 참여적 변혁서를 근본적으로 재반성 성찰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만원은 이것을 일찍 봤어요 그래서 교회와 복음이 순수성과 순결성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도려 세상에 먹히우고 변질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다음에 교회에 먹히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번째는 잘 알려져 있지만 20년대 성 프렌시스의 청빈과 비음과 성빈의 영성에 장군과 만호가 아주 매료됐어요 완전히 거의 수호성인처럼 성 프렌시스를 흠모했어요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번역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초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추울 때까지 그랬어요 요새는 목사 좀 가난하게 살고 성빈하면 호숨치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하고 깔고는 우스운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나도 살아보니까요 물질은 필요 없다 물질을 알기를 돌첩하라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소리요 속아서는 안 돼 물질이 모든 걸 마지막에는 물질이 돈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시대학교 경제학과가 생겼는데 경제학과 유명한 독일에서 학위하는 조사가 형과는 권사의 아들인데 농담으로 나한테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도 경제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웃고 말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실감이 나요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상대를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래서 흐문녀로 고민을 했죠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여튼 성프렌시스는 단순히 무소유 물질적인 성프렌시스의 영성이 단순히 어떤 무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오늘날 생태학적 윤리 아니 난 그것까지 넘어서서 프렌시스의 태양의 노래를 보면 소위 가이아 신학 가이아라고 하는 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이아의 신학 자연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영성이 함께 살아 숨쉬는 새로운 영성 소위 코스모 세안드릭 스퓌이주아리티 영성 수립에 새로운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뭐 저 12, 3세기에 중세기 초기에 무슨 경건하게 살았던 아시스 프렌시스를 그냥 그렇게 향수평처럼 노래하는 것이 아니어요 만우의 신학해보를 마지막에 하나만 하면 끝인데 그가 살아계실 때 짧은 시간에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나갈 때 선생님 신학은 뭐요? 그러니까 나의 신학은 잡종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나 칠판에 쓰고 나갔다나 그랬다요 잡종신학이다 유머로 산 만우의 일명이지만 이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요새 느끼고 있어요 만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옵시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우리가 신학 편력에서 볼 때 이미 보았듯이 보수, 진보 최급진에서 최 극우파, 극좌파를 다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다 맛봤어요 그러나 어느 신학 학파에도 자기의 몸을 주지 않았어요 굳이 뭐 개보를 따진다면 파울,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리고 바르트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보금적 정통신학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거 틀리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문청을 강조한다고 할지 예수구리 시대의 대속신앙을 강조할지 성령의 감동, 가발을 강조한다고 할지 성화를 강조한다고 할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아까 말한 교회의 말씀 중심 교회를 강조한다고 할지 이런 게 다 그 특징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마누를 어느 한 신학 개보에 가둘 수 없다고 저런 법 보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마누 죽는다 마누를 왜 그러냐 나 주한정 생각이 아니라요 아까 내가 소개한 지금 전집에 남아있는 1920년대 20년대만 만호가 26살, 7살, 6살 때 30살 되기 이전에 쓴 글에 23년에 쓴 사회문제에 대한 예수의 기여라는 짧은 논문에 한번 내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게 안병무 소리인지 만우 소리인지 들어보세요 예수는 평민이다 요셉과 같은 노동자다 나살에 예수는 그 태어나고 잘한 것이나 교역받은 것을 봐도 일개의 뿌레로의 딸이하여 평민이요 노동자요 무산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주위에는 학자나 정책아나 종교가나 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누누이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 군중 곧 큰 군중들이 있었다 세상에서 학대받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1920년대기 때문에 오클로스라는 말도 안 썼고 양식사 비병인의 편집 비병도 나오기 전에요 그러나 만우는 이미 민중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만우는 민중신학자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또 침묵의 말씀이라고는 한 3년 뒤에 26년 29살, 30살 무렵에 쓴 논문에 보면 일과 다 관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놀라운 이런 소리를 해요 절대의 하나는 결코 허립된 하나가 아닙니다 수학상의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의 하나는 일직타의 하나입니다 절대의 하나 가운데 마녀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귀하게 의김을 받고 그 품에서 길러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며마 살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며마 삽니다 마지막 센텐스 이런 센텐스는요 유명한 YTD의 명자 과정과 실제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와 신의 관계에 관한 여섯 가지 안티태제를 정리한 말 중에 똑같은 사상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 이런 소리가 한국께서 용납이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며마 삽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며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마녀가 마지막 덧붙이는 말 한신신대원 잔디밭 돌밭 여러분 나가시면 그의 학문과 경건이라고 돌배서에 쓴 거 있잖아요 만우의 신앙 열정을 세 마디로 말하면 학문, 경건, 성교, 옵시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장홍선생이 한문으로 학문과 경건이라고 써서 도수실에 붙여놨어요 그게 50주년이 됐을 때 모든 행사가 오산학교에 서 있고 여기는 텅 빈 무주 공상이 됐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목회하던 동문들이 그립던 한신 수율이 동선해 보니까 너무나 슬슬해서 50주년 내년에 우리라도 주머니 돈을 털어서 50주년 기념비 하나를 세우자 해서 세운 돌이 그 거예요 저 서울 편누리 어느 최석장의 지렁무덤 유럽 속에 누워잡아져 있는 돌을 발견하고 그때 교수라는 중에서 내가 제일 똘만이니까 나보다 그 일을 시켜서 돌을 찾으려고 반도 땅을 다 돌아다녔서 익산의 돌 돌 만인데 마음에 드는 돌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그가 한번 가보라고 누가 가보니까 나무 풀숲에 가려서 돌이 반은 진흙 속에 묻혀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저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싣고 가서 최석장에 가서 교수실에 붙여있는 학문과 경건 그때는 장공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1990년이니까 그놈을 먹으러 다시 해서 파서 세운 것이 지금 돌 비올시다 사랑하는 학생이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그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 어디 지덕밭 여름 우성은 풀립 속에 묻혀있는 걸 누군가 우리 고백을 하면 성령이 주님이 불러다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학문과 성원과 성교라는 각인을 약인을 짓고 한번 살아봐라 하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만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김정준 박사한테 야 교가 하나 지어봐라 가사를 지어봐라 해서 김정준 학생이 학생이 그때는 학생이 아닐 때인데 그렇게 지었어요 조물주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 성교의 불길을 일으켜보자 신령한 은혜의 기풍을 찾고 학문의 높은 몽탈아올라서 교회를 성교는 한두만 이외 만대 빗나가라 어디 가란가 조선신학교 세상을 구원하는 보호벌을 들고 제일 첫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그것이 조선신학교 만세올시다 그 가사를 살려서 지금 오산종합대학의 한신대학교 조가 가사를 똑같이 조금만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한민역하슴과 민족의학자 속에 한신대학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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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지금 급전에는 50 우리나라의 53세인데요 83세구나 53세 만세 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무나 최성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위에 있는 이런 선구자들의 굶주리고 피와 땀과 진실과 사랑과 헌신 위에 지금 캠퍼스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사람 모르면 짐승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이 하시기를 빕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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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